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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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know BEST SISTA 안녕하세요. 시스타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무대를 기대될까요? 저희가 항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상 스페셜한 무대를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. 저희가 지금 신인인데다가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세 개의 싱글 앨범이 있는데요. 세 개의 싱글 앨범의 모든 곡들을 들려드리고 갈 생각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요. 저희는 다 좋아하는데요. 저희는 비욘세의 댄싱하면서 데스티니 차일드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일... 에? 푸시켓더리스 좋아합니다. 제일 좋아하는 미국 음식. 저희는 원래 양식을 좋아해서요. 햄버거, 피자 이런 양식도 굉장히 좋아해요. 다 잘 먹어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을 해줘서요.